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오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6월 모의고사 대비 김기현의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이고요.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났다 보니까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제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은 반면에 제가요. 지금부터 다시 선생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을 배우게 돼서 선생님을 알게 돼서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러한 위치인데 선생님 커리큘럼 좀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떤 커리큘럼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나도 많은 질문 중 하나 선생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무슨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얘들아, 시기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다.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시기보다 중요한 건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각자가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너희들이 맞춰줘야지 6월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아, 다른 친구들이 이거 하니까 내가 무조건 이걸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일이 난다고.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왔고 실제 시험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뚫어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챙겨가셔야겠지.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이 커리큘럼만 하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얘들아, 어떤 커리큘럼만으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딱 단언할 수는 당연히 없지. 이 또한 얘들아,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정도는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강의만 듣고 어떤 문제집만 딱 풀었는데 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못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다시, 무조건 이 커리큘럼만으로 몇 등급을 받는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잘 한다면 충분히 만점까지 도달시켜 드리도록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커리큘럼 맞는 것들 잘 따라가면서 하라는 거 무조건 다 하시고 문제 풀라는 거 많이 푸시고 복습하라는 거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온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 전부 다 만들어 드릴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자기계관하고 무조건 해보시고 거기부터 빡세게 출발해 오자는 거. 알았죠? 그럼 첫 번째 커리는 거들 뿐. 봐봐. 여러분 우리 커리는 거들 뿐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시면 방금 했던 얘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의 연장선이 될 거예요. 일단은 포인트 1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아 현재 학습 수준에 맞춰서 4월에서 5월 학습 분량을 설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 제가요 조금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를 하면 파운데이션, 키고프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파데 키고프부터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 6월 평가원 전까지 내가 아이디어랑 기출 생각집이랑 커넥션까지 다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힘들지. 솔직히 내가 파데 키고프부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야 그래 아이디어 정도까지는 내가 완벽히 내 걸로 만들고 6평을 봐야겠다. 정도로 생각하셔야죠. 게다가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어 선생님 제가요 아이디어까지 열심히 다 했고요. 기출 생각집도 킬러 점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풀린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제 문제풀이 양을 확 늘리시면 돼요.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킬러 점프까지 포함해서요. 알았죠? 그래서 각자 수준에 맞춰서 학습 분량을 설정하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될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수능 날까지의 장거리 경로보다는 그래도 6평까지의 조금은 얼마 남지 않은 6평 범위에 맞춰서 먼저 좀 공부해보자는 거. 일단 당연하게도 얘들아 수능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특히 선택 과목 관련해서는 6평 범위가 딱 절반 범위다 보니까 일단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드리는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는 친구들. 내가요? 어 공통 과목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 생각집도 거의 다 했고 일단 선택 과목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능 범위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선택 과목 범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요? 공통 과목도 조금 빵꾸난 부분이 보이고요. 선택 과목은 6평 범위에 맞춰서 기출도 아직 제대로 못 푼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6평 날까지의 단거리 조금 더 집중해보자고 사람이라는 게 조금은 성취의 경험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내가 6평까지의 목표를 딱 잡은 다음에 이 정도의 목표를 6평 때 일단 달성해보자. 그러면 달성한 그 목표의 성취감을 이용해서 수능 날까지 다시 한 번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6평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조금은 단거리 목표를 잡아보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 강의를 보고 이해했다면 무조건 내 손으로 다시 한 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완전한 내 것을 공부가 된다.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조금씩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생겨. 옆 친구들은 벌써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기초생각이 다 끝나가는데 야 내가 지금 아이디어 또는 파데키크부를 하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단순히 강의를 듣는 거에 집중해서 빠르게 완강하는 거에 목표를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완강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만 강의를 듣기만 하면 그 들은 것들은 전부 다 휘발돼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 6평 끝나고 나서 또 이 질문들 하고 있을 수 있어. 안 돼. 6평 끝나고 파데킥오프 지금 해도 되나요?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때 가서 이런 질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다시 개념 빵꾸 나서 고민하고 있을 바야 지금 당장 처음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 알았지? 각자 필요한 부분부터 우리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포인트 하던 것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한다라는 건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 이건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하던 것 좀 제대로 하자. 이게 꽤나 많은 친구들이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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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뭔가 복병을 만나거나 어려운 게 딱 나오는 순간 야 나 여기 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계속 회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또는 내가 하다가 야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싶어서 다른 커리큘럼 다른 교재로 이제 갈아탈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하다가 야 너무 어려워 그럼 다시 파데로 가야겠다. 키고프 하다가 야 너무 어려워 다시 파데로 언제까지 파데를 할 건데 파데를 했으면 이제 계속 진도는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줘야지. 알았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던 거 제대로 끝까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드랍 적당하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조금 수학을 열심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김기환을 생각하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수학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부 시간을 그냥 집중이 안 될 때 선생님은 수학 공부를 조금 하긴 했거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집중이 안 될 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언밸런스 해지더라고요. 수학 공부 양만 너무 늘어나는 거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공부 양만 계속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나 영어에 조금 더 약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 수학만 계속 하기보다는 국어나 영어 조금 더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적당히 해도 괜찮다. 대신에 얘들아 이거는 수학 공부를 조금 좋아하는, 열심히 하는, 그래도 성적이 꽤나 나오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아직 수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적당하게 해서 언제 성적 올릴 거야. 내가 아직 수학 공부를 정말로 빡세게 공부해 본 경험이 없다. 다시 내가 아직 성적을 조금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안 돼요. 그러한 친구들은요. 빡세게 해보셔야 돼요. 내가 빡세게 해보셔야 아 내가 하루에 이 정도까지는 공부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6월 평가원까지 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알았지? 적당하게 라는 걸 얘들아 각자 자기 자신의 합리와 도구로는 사용하지 말자. 야 김기현이 수학 공부 적당하게 하래. 아니라고.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 빡세게 공부한 꽤나 실력 있는 친구들. 아직 우리가 조금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빡세게 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제발 좀 꾸준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던 거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결과 좀 만들어보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했다면 얘들아 아이디어 중간중간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 우리가 수능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끝낼 거 아닌 거잖아. 무조건 우리는 끝까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견디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육평천 우리 공략 지점 그리고 수강 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제가요. 지금 조금 공부 양이 피로해 보여서요. 입문, 수능 개념, 아이디어부터 이제 쭉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다. 아이디어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너무 많은데 선생님 제가 지금 파데나 키고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 자체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야. 내가 만약에 당연히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2, 3점짜리 안 풀리고 쉬운 사점을 갖는데도 뭔가 이게 무슨 유형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끌리는 친구들. 당연히 파데끼고프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6월 평강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회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끝내시는 게 먼저 필요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파데끼고프터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6월 평강 전까지는 아이디어까지 무조건 완강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본다는 거 자체가 절대로 그냥 나의 공부와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모든 개념들과 모든 강의 내용들은 휘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꼭꼭꼭 복습하면서 따라오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풀이 또한 스스로 많이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디어 워크북도 다 넣어드리는 거잖아. 킥오프에 워크북도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워크북 또한 스스로 다시 한번 풀면서 아,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불안해하는 지점 중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커넥션을 언제 하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커넥션까지 쭉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발이 조금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능 날까지 모든 걸 다 끝내시면 되는 거야. 일단 6월 평가원 전까지 기본 실력 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실력을 쌓고 나서 6월 평가원 끝나고 커넥션 확 해낼 수 있다. 알았지? 대신에 6월 평가원까지 아이디어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내 실력을 만들어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거기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기출 생각집에 다하는 킬러 점프 제외한 문제들 같이 풀면서 공부해줘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제가 겨울방학 동안 파데키 고프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생각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다시 한 번 공부하면서 또는 기출 생각집만 단독으로 공부하면서 6월 평가원까지 내가 무조건 기출 생각집 안에 있는 문제 다 풀겠다. 기김김기. 얘들아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선생님의 해설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으려고 해요. 라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기출 생각집 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이야기들 전부 다 강의로 찍어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킬러점프까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킬러점프 잠깐 스킵하고 킬러점프 제외한 문제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세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킬러점프도 풀만해요 싶으면 당연하게도 모든 것 다 푸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습으로 5분 정도씩은 그래도 고민을 해봅시다. 이 고민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고민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막힌 부분을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뚫어내는지를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강의와 해설지 활용하시고요. 기출 생각집이 이제 문제도 많고 강의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 모든 강의를 다 들여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맞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해설지를 활용해서 아, 흐름이 대략적으로 비슷하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을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런데 내가 푸는 과정에서 조금 찝찝하게 풀었거나 뭔가 답을 맡기는 했는데 이게 맞나? 또는 어, 이거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라는 것들이 궁금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지.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범위는요. 조금 탄력적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들으면서 어, 이 아이디어 범위에 맞춰서 이 부분 기출 생각집을 풀려고 하는데 야, 기출 생각집을 다 풀기엔 조금 범위가 많아 보여. 그러니까 양이 많아 보여.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뭐 최근 5개년 정도만 골라서 풀거나 또는 짝수번, 홀수번만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안 푼 문제들을 싹 다 푸는 방향도 괜찮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유얼평가원까지 무조건 기출 심각집, 킬러점프 제외한 문제들은 다 풀고 하자는 거. 당연히 킬러점프 또한 풀면 가장 좋지만 이거 제외한 건 무조건 풀자는 거. 알았죠? 세 번째요. 지금 제가요. 기출 생각집에 해당한 문제도 조금은 열심히 잘 풀었고요.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겨울방학 때 그리고 지금까지 좀 완강을 잘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커넥션 열심히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하면서 만약에 내가 기출 생각집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커넥션 최근 우리 2024학년도 뉴 커넥션을 풀든 커넥션 아카이브를 병행하든 그리고 우리 풀 문제는 많다. 김기환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날갈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기출 병행하셔도 괜찮고 또는 기출 이후에 커넥션을 하셔도 괜찮고. 알았지? 그래서 커넥션 자체가 지금 입문 엔제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기출을 공부하면서 또는 공부한 이후에 야, 조금은 낯선 생소한 자작문항을 김기환의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그리고 포장지만 봤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겨내니까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걸 스스로 한번 느껴주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맞은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얘들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서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제공했는지 들도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꼭 활용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내가 각자 상황이 전부 다 지금 다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 또는 지금 우리가 3월 모여서 잘 봐서 자신감이 뿜뿜한 상황 각자의 상황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빡세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자신감이 충만한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만 번지지 않게 끝까지 선생님 커리큘럼 열심히 잘 공부하면서 6월 평가원까지 우리는 잘 봐보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요. 우리 6월 평가원까지요. 선생님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캐스트 영상 뿐만 아니라 강의 영상,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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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